2021년 6월 15일 화요일 시장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부장구소 여러분 자율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뉴욕 마켓워치 FMC 대기 주가 달러 혼조 올랐고 그 다음에 국채에 떨어졌다라는 주식 수형인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74% S&P500 지수는 0.18% 올랐지만 다우전스 지수는 0.25% 하락했습니다. 메인 뉴스입니다. 이제 나스닥 폭등할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나스닥이 상승세로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나스닥은 어제 사상 최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에 반해 나스닥의 빅테크 주식은 맥을 못 쳤었죠. 그러나 이제 빅테크의 상승세가 만연합니다. 일단 다우전스를 비롯한 여행주, 은행주 등의 가치주는 힘이 빠지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5.0%로 예상치 4.7%를 상해했는데도 불구하고 빅테크는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10년물 국채금리를 하락세를 탔죠. 풀어서 얘기하자면 물가가 올랐다는 것은 돈이 많이 풀렸다는 얘기이고 이 때문에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연준은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돈을 줄여나가는 테이퍼링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테이퍼링은 국채 매입을 한 달에 1200억 달러씩 하는데 그것을 줄인다면 시중에 국채는 더 많이 풀려서 나중에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정상인데 시장은 반대로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세입니다. 누가 더 많은 국채를 샀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산 곳은 중국이 더 많이 샀다고 합니다. 요즘 위안화 강세가 지속이 되면서 더 많은 자금이 중국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강세가 더 심해지면 중국은 수출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행 당국은 중국에 들어온 달러를 미국의 국채를 사는 데 쓰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니까 당분간 테이퍼링은 없을 것이고 금리는 오르지 않을 것이니 금리 상승에 취약한 성장지가 오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당분간 테이퍼링은 없다는 얘기는 얼마나 당분간인가? 라는 것이죠. 이번 6월 FOMC 회의에서는 아니고요. 8월 잭슨홀 미팅까지는 테이퍼링을 한다는 얘기가 없다는 것이 시장이 바라보는 바입니다. 그래서 8월 잭슨홀 미팅까지는 성장주가 오른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2021년 5월 피크를 쳤으며 이미 쳤다는 얘기죠. 그리고 6월에 물가 오름세가 꺾였으니까 7월에는 확실히 물가 예상치보다 실제 하락한다면 테이퍼링은 잭슨홀 미팅에서도 테이퍼링 발언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실업자가 미국에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8월에 테이퍼링 얘기가 잭슨홀 미팅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서 경기 민감주보다는 성장주가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원래 빅테크의 주가가 오르는 시기는 주로 3, 4분기 실적 발표 때입니다. 왜냐하면 졸업이나 블랙프라이데이 등 이벤트가 많은 시기가 3, 4분기에 올려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테이퍼링이 막상 되면 주가가 더 상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버넨키의 테이퍼링 발언 때 주가가 떨어진 것은 당시 테이퍼링이 뭔지도 모르고 시장이 한방 맞고 떨어진 것이고요. 지금은 이미 학습 효과가 어느 정도 되어있기 때문에 그 당시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불확실성 재고로 인해서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구 멸망까지도 다 반영이 되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빅테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빅테크를 쪼개겠다는 민주당의 법안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법인세 최저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애플 구글의 반독점 재판인 에픽게임즈 소송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트레이딩이면 모르겠지만 장기 투자는 빅테크를 사야 합니다. 장기 투자는 큰 돈을 들인다는 얘기죠. 결론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나스닥은 이제서부터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올라간다면 그 상승세는 그동안 부진했던 빅테크가 이끌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브이십니다. 왜 바이든 정부는 돈을 퍼주려고 할까? 마냥 반길 수 없는 미임금 상승인데요.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기사 내용입니다. 지난 4월 미국에서 채용 공고를 내고도 뽑지 못할 인력은 321만 명에 달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대치다. 같은 달 실업률 기준이 6.1%로 높은 편인데도 구인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코로나19 실업수당 탓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미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기존 실업수당 외에 매주 300달러를 얹어주고 있다. 일종의 위로금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집에서 TV를 보며 쉬면 공장 식당에서 일할 때보다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보도했을 정도다. 한마디로 실업수당 때문에 집에서 놀지 열찼다고 일 나가냐라는 것이 바로 임금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조 바이든 정부는 정부발 임금 인상을 유도하고 있다.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의 최저시급을 내년 3월부터 현재 10.95달러에서 15달러로 올리기로 했다. 별도로 일반 근로자의 최저시급을 7.25달러에서 2025년까지 15달러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지만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 기사 내용인데요. 조 바이든 정부가 지난번에 15달러로 임금을 올리려고 했다가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올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왜 이렇게 최저임금을 올리지 못해서 날릴까? 왜냐하면 이것이 민주당한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조금을 많이 주니까 집에서 노는 노동자가 많이 생기죠. 기업은 정부의 보조금 때문에 웃돈을 줘야 겨우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임금 상승 요인이 일어납니다. 일부 주에서는 이미 15달러가 최저임금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15달러 이상의 최저임금이 될 것이고 기업들은 인건비가 비싸다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금 상승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죠. 원자재가 오르는 것은 일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반도체건 철광석이건 원유 문제건 모두 캐낼 수 있으면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죠. 항상 공급은 과잉이 문제지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임금 상승은 한 번 올리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반경직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임금 상승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따라서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금을 낮춰야 합니다. 이때 민주당이 모자르는 인력을 이민이나 난민 등을 통해서 받자고 법안을 제출해서 만약에 더 많은 이민자들이 난미와 중동에서 더 많이 받아서 미국 시민으로 만든다면 그리고 이러한 미국 시민들은 자신들을 미국 시민으로 만들어준 민주당의 표밭이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더 많은 돈을 풀어서 더 사람들이 놀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표가 많아지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어떤 나라건 좌파 정권들은 모두 이민 난민을 더 많이 받아들이자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여기서 항상 피해를 보는 것은 이민 난민들을 통해서 들어온 인력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가고 실업으로 고통받으며 임금이 바닥인 미국의 하층 백인 노동자들입니다. 결론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정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 같으면 말뚝을 박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화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 땐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 때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략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나스닥 폭등할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콘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